근데, 모르겠어요 으악! 몰라요! 으아, 힘들어 죽겠네 으아, 장난! 야, 혹시 개 왕따 아니냐? 아, 장나는 녀석! 그 녀석을 아는 녀석이 왜 하나도 없는 거야? 으아! 아니, 그런데 왜 나한테 난리야! 짜증이 확 밀려온 애기냐! 응? 아니 그러고 뭐니? 뭔데? 저번에 니가 롱맨한테 당할 때 그 분홍색 수달 녀석이 같이 있었잖아 와, 그래 맞아 그 녀석이 뭔데?